안녕하세요. SPTV의 정차장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쌍안경은 셀레스톤에는 고급 시리즈인 네이처 DX 시리즈 쌍안경 두 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네이처 DX 8x40이 8배 모델이죠. 그리고 10x40이 10배 모델입니다. 각각 사물을 안정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배울로서 고급형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. 셀레스톤의 고급형 라인업을 갖춘 네이처 DX 시리즈는 신제품인 8x42, 10x42, 기존에 있었던 10x56, 12x56 총 4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구요. 모두 생활방수는 기본이고 고급 재질의 프리즘을 사용해서 깔끔하고 해상력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다양한 배율, 다양한 크기로 고급형을 원하는 분들께는 셀레스톤 네이처 DX 시리즈를 추천해드립니다.